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증에 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걸어가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지예정하시고 뱀을 만들어 마개를 대기하여 쓰시는 선한 몰아기 계신 아버지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위치도 잘 모르는데 하늘보자의 구원의 비밀을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시대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으나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말한 나이다. 이제 예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의 역사로 세일의 역사로 강권으로 시원산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반도 게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지막 시험에 때 이 테스트 기간에서 성령의 역사로 남은 자가 되야되게 싸우니 금융자비를 베풀어 아버지 정하신 만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명용사들 지금은 몇시천대를 받고 지대같이 밟히고 감초했지만은 시대할랑가 5개월에 근세 역사로 나타나서 허가메 세력을 뚫고 나가서 저 허가메 본부 모스코바에 가서 3일반 죽었다가 생계를 받고 이 육체가 변화되어 하늘로 갈대에 천재가 진동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럴 때까지 참고 견디고 땅에 그 생각지 말고 위약을 생각하여 복종하는 위대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개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조경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위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개가 그 연기에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당에 있는 전갈의 건쇄와 같은 건쇄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풀이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만치 봅시다 나팔이 나팔이 일곱 개인데 팔짱에서 4개가 불어서 땅 3불 1이 불탔습니다 나팔 자체가 재난의 동기입니다 나팔이 축복이 아닙니다 나팔이 지나갈 때 살아남아야 돼요 죽음 안됩니다 그 나팔은 마귀가 활동한 걸 나팔로 보여줬고 해돋는 동방에 다른 장사는 14만 4천 단체를 보여줬고 내 천사는 4대 강국을 보여주고 일곱 천사는 나팔이 말고 다른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청소합니다 그러면은 8장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 보니 땅이 얼마가 불타세요 3분의 1 그래서 아시아가 다 불탔습니다 왜 아시아가 불타느냐 유럽은 괜찮은데 아시아가 본부여는 셀메시를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에 여러분의 청소할 때 마당에 사역 큰 방에서요 빚자로 들면은 네 큰방이 있어요 마당도 있고 5 부자구나 큰방이 또 바닥에 보일게 시골간만제 청소를 자주 안합니다 한 달에 두 번합니다 보름 날라간 대청소 그런 쓰레기를 택했을 얘기는 걸음 틈에서 불태우지요 하나님도 인간청소 교회청소 지상청소를 하되 어디서 당신의 큰 방에서 부터 모소코바 모소코바는 유럽입니다 소련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모소코바 이쪽으로는 아시아는 셀메 장막인데 야배 장막에서 심판의 몽둥이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건 제가 첫째 납품부터 넷째 까지와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 역사는 우려받안도요 천년 앞섰습니다 그게 bc 8세기 말 9세기에 그리스 헬라에 전교회가 갔어요 그 천주교에서 갈라졌는데요 우리보다 한국보다 천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래 러시아의 그 교회를 보면 여쭤 예쁘게 지었죠 장식품이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붉은 마리 칼들고 나와서 화평을 취합니다 개수령 몇장 몇절이죠 그 지나간 그 다 까먹을 때이죠 6장 3절이죠 붉은 마리 칼들고 화평을 제시한지 했어요 우화평은 예수라요 평화방은 예수인데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요 그니까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러시아 혁명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숨겨져 됐겠죠 그나 보통 살다 세상 꿈꾸다 중삼겠죠 너와 때같이 심판입니다 그 일곱째 납품면 세상 나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구장은 다섯이 나파리는데 세계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지옥문을 열어서 지옥문 알아요 지옥의 문이 지옥문이 지옥문을 열었어요 어떤 의미를 하느냐 떨어진 별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가 둘이에요 8장에 예 낙다 망치던 것은 대표가 스타린 내린가 스타린이고요 9장은 58년 3월 18일 날 외친 후루시초프입니다 그때 소련의 수상입니다 소련 수상이 둘러 나눠집니다 낙다 망치로 무차별 죽이는 것은 5천만 중공의 8천만 북한의 400만 중인 것은 타도 정권이라 타도 때리뿌샵다 타도다 그런데 구장은 타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계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로 거짓말 잘하죠 그 본능입니다 거짓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다 먹고 거짓말 안 하면 좋고 신이 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전부 거짓말로 사고 삽니다 이 점단은 그래도 거짓말 깍찼서 속에 그 먼저 거짓말 나오느냐 내게 급할 때 내가 위기 위기에 몰릴 때 거짓말로 둘러대 빠져나가거든 거짓말 안 한상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거짓말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구장은 악마 득션대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뭐라합니까 하나가 몇개운데 3개 금 납판 4개에서 3개 보태만 몇개요 7개지 그래서 첫째하는 다섯째 낙탈 5개월 항축할란 둘째하는 여섯째 낙탈 마홍두달 셋째하는 75일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게시록이 목록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이 구장의 내용은 6장 목록적 개시에서 첫째 일을 테니까 흰말이 나왔죠 백마요 똑같아 흰말 백마 같은데 이기고 했죠 멜루관을 받고 한을 가지고 이기고는 사복음서 6월절로 이기고 또 이길려고 한걸 요하니깐 봤단 말이요 또 이기는 2차가 이제 구장에서 싸움이 붙는거요 청항생말 그것이 본론이 구장이에요 그지금은 무슨 시 됩니까 청항생시 됩니까 거짓말 시 됩니까 그래서 정치 종교가 모두가 거짓말로 사는거요 그 우리는 거짓말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거짓말해도 거짓말 교훈은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거짓말 정치는 따라가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멸공이 진리지 거짓말은 안 된다 참평가가 돼야 되지 그래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5제나 8이고요 14절부터는 6제나 8이고요 6제나 본론은 13장이고요 7제나 8은 11장 15절이고 본론은 16장입니다 그러면은 전세계가 알게 모르게 러시아의 거짓평가 공전이 이루어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54년 58년에서 책 2012년이 이렇게 54년이 됐죠 그 반세계인데 54년 동안 전부 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책을 읽어줬고 예수님은 사료하니께 책을 보여줬고 보여줬어요 보안책을 이를 때에서 나라 좀 보고 써라 그것을 보고 쓴 것이 무슨 책이요 작은 책이지 그 큰 책은 뭔데 큰 책은 영화의 책이죠 구약성경이죠 그 영화를 받았었는데 고소 넣고 죽었어요 거의 백마가 먼저 풀고 말할 수가 없어 내용을 비밀이라 근데 1.49년도 사업을 22일날 2 유성목사는 사람을 북한에서 월남을 시켰어요 이제 개시록이 이제 열리집니다 청구에 49년 12월달에 중국이 쫓겨납니다 머테또한테 장계석 씨가 대만으로 그 큰 나라가 12월이 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개시록 8장 9장 이루어지는 가정이란 말이죠 이 세계는 지금 성경도 돌아갑니다 그 편의축이 되요 유다지어 주다 구약도 총각도 유다는데 한국의 세계를 돌리는 축복의 축이란 말이요 그것이 어디느냐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도장 주권 그런데 54년 쏟아 왔는데 이제 서문학교의 한란이 10일 들어옵니다 내년에 올지 내년 안으로도 그 다음 보겠지 금전이 나옵니다 금요일 7일까지 나가시니깐 그럼 이 마지막 기독교 총마리 전쟁이 예수의 개시록을 끝이 났는데 예수의 복음이 두 가지입니다 영원구원은 청국하는 복음이고 영역 가족이 가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계신 몇장 몇째래요 14장 6절이 하죠 영원한 복음 타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알파오메가인데요 개시록이 세 번 나와요 나는 알파오메가라구요 왜 강조하느냐 오메가를 알림을 알파라라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합시다 우리나라 한글은 국민 훈민정금을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뭐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 그 말이죠 기업이 첫 글자요 제 끝은 뭐요 희우시라 그 알파오메가는 헬라말로 처음 글자 나중 글자라고 장세기 첫번이죠 우리는 개시록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우리 제가 오메가 제단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죠 뱀도 만들었죠 안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 뱀을 왜 그렇게 간사하게만 간격 거짓말 잘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쓸데게 있었어 하나님 피조물은요 잘못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받을 겪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라미가 죄를 짓는 것도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 듣죠 그 먹었을 때 이 책임져 죽어라 그것입니다 어디 죽었느냐 내가 없고 가지 그래서 예술을 보내서 없고 한국의 구원인 큰 구원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같이 실수 안합니다 장제 6장 6절에 노화를 보고 노화야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지만은 니 백성들은 정말 더럽게 생겨먹었다 정말 내가 너희를 보니께 도저히 눈감고 못 보겠다 너희는 폐역하고 너희는 아주 쓸모없는 인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탄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아셨단 말이죠 그렇게 될 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알까지 기독의 역사는 하늘에서 성한 뜻대로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못 본 체력도 세상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죠 저주 싫어합니다 근데 저주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대마다 이스라엘도 또 시대마다 거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방사는 얼마 안 되요 홍해 건널때는 다 건넬지만 여당강후 2명만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 모세가 10개 명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예수 친구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온전한 종입니다 근데 가까운 형예가 미리안을 기반했다니까요 그게 그래요 선악가 칠 때문에 그게 인간의 폐익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해도 그래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가장 10군데 귀신 등 안 있게 모세가 높으냐 아론이 높으냐 형님의 높아 동생의 높아 형이 높으지 세상 부분으로는 하나님 볼 때 순서가 모세가 높아 모세는 하나님 중이고 아론은 땅에 제사랑이다 백성을 대표하는 내비집하란 말이야 다 같은 집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세웠다구요 모세가 이 강단에 썼다 뭔 뜻입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마무리 맞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우리가 마친다니까요 연성취로 그 모세에게 너 왜 왜 구수연대 장가하냐고 할 사람 손들어 봐 그렇게 안 할 사람 손들어 봐 없어요 다 해야지 다해 집에 가면 욕한다니까 그때 모세가 장가가 120살 쯤 됐을까요 80에서 국가 한 100살을 넘었겠는데 민숙이 나왔으니까 백살된 노인이 왜 장가를 가냐고 하나님이 시험치는 거예요 어디에 가정 식구들의 모세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검사하냐고 일부러 장가간다 또 내 차가 물어고 말지 못해 그의 백살된 노인이 장가하십니까 정적이 끌어서 가서요 왜 가서요 하나님 시켰다 자문에 보면 적절한 하나님 예절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먹고 결혼했지만요 하나의 작정한 거예요 작정 짝을 만난 거예요 그 말세 정도는 가정에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왜요 연락시킵니다 그 모세를 따라간 사람은 딱 두사람뿐이요 요소갈래 투쟁이 됩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 살면서 그 60만 대중은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두 명만 남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있었다면 두 사람 편이요 많은 편이요 두 사람 편 거짓말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요 금요일 강대상에서 풀만을 써요 이 강당 보고 추만배타요 그 강당 내고 갈까요 어려워도 정말로 간다고요 금수리지 그런 기둥작이겠죠 모세도 모세도 실수했죠 반색을 몇 번 때렸어 하나님 때렸겠어요 아니 가르쳐 듣겠는데 왜 때렸어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물 빨리 달랐고 물 빨리 날고 두 번 때렸지 물은 났어요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게 출애급 때문에 갖다 해 줘 분명히 이사 11장 몇 짜리요 네 몇 짜리 마다 괜찮은 장만하면 돼 몇 장 11장 미카소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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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15절 호샤배짱 2장 15절 똑같아 세 번씩이나 출애급에 대해서 강좌 지금의 출애기 위약 지금 이 시대가 출애급받아 주님 재림패 그러면 돌판 돌비스 두 개를 노인이 갖다 내려오는데 얼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서 금속하게 만들어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둬야 되요 때리부싸야 되요 그것이요 피판색을 던지마 돌비색을 쉽게 맥을 던지게 깨지더라구요 그기만 예수가 자기의 백행들이 우상승백째 때문에 십자가들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1차 2차로 또 받아온 거는 안 깨졌어요 깨지 말라게 이건 가난히 가야된다는 부활 예수는 최신에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인데 예수의 그림자다 그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온 마지막 종이죠 정말 불러왔습니다이 그리고 거울을 보고 눈곱도 닦고 코텍지 닦고 잘 가자고요 거울을 보고도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 바울을 세웠는데 갈릴리에 그 고기도 잘못 잡는 그 탈탈한 무식쟁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모셰도 자격이 있어서 시계는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준 거예요 일단 택해 주면요 하나의 책임을 져요 그래서 죽어도 데려갔잖아 모셀가 죽었는데 실체가 무덤이 없고 변화산에 왔고 고맙도라니까 모셀가 마태 17장 변화산에 모셀가 예수님이 변화했지요 세 분이 시대 대표입니다 그 모셀가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이 있었다면 부활해서 변화산 같았다 따지고 어떻게 갔을 같아요 예 아니죠 요다세에 보면은 천사장하고 사탄이 싸웁니다 사탄이가 모세 시체를 자꾸 말하는 거요 이 사람 제일 죽고 죽었는데 내 건데 그게 천사장의 시각에나 노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이 종을 쓰고 데려가는데 니가 왜 참견이냐 그 말이에요 막이는 아무 건설가 없어요 참석과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사건들이 우리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쓰는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열쇠가 졌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건설가 베드로에게 왔다고 말이요 우리는 새시대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인이 이자단 와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인을 쳤는데 인을 쳤거든요 구이사인 지대가 인인데 전통이 감춰놨다고요 이사 4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마감한 살같이 잘 다듬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통에 감춰놓고 뚜껑 다 벗어버렸어 그렇게 있어도 없는 것 같어 예 베드로가 3년 주님을 따라다 배웠는데요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성심 못 받으니 그래도 열쇠를 받은 사람이요 실수를 했더라도 그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모셔도 똑같은 사람 성적이 같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면 되는 게요 그럼 공상당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일곱물이 열부름 에지트부터 소련까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취소세계는 필요하지 않게 없습니다 산에 나무도요 부직해는 남부직해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마득세인데 게시록 구장이 악마득세용 에덴 농산 악마가 뱀인데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에덴산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임금이 용입니다 아담과 뱀과 싸움에서 뱀 이겼습니다 그런데 게시록 와서 예수님이 마태보고 와서 용을 용을 잡기 위해서 일법을 걸머쥐고 죽었습니다 마귀 새끼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마귀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많은 안 죽입니다 그걸 성경께서 고림도 전시장에 썼어요 세상가능들이 십자가 도를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저는 모르고 박았다 오늘 이 땅에 세일이란다면 세일이란 삭이십니까 안하죠 모르게 하죠 모르게 여러분 세일 알아요 그 일법을 알아요 일본도 고맙다세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하나님은 수륩밥을 받았죠 수륩밥을 주고나서 말아요 살아있어요 믿어요 안 믿는 것 같다 여기 수륩밥을 사나는 한 사람에게 많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믿어요 알아도 못 믿어요 왜요 믿을 만지 못 믿어요 믿음이란 것은 약 1천개다 같이 가는거요 고생도 같이 하고 넘어지도 같이 넘어지고 그래서 난 이래로 이래로 목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한게 없어요 강대를 딱 쓰면 몇장 봐라 나는 그렇게 안해요 우리는 순서를 하기도 공부 때문에 이사일장부터 쭉 만나기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해요 이사여 5장 저녁에는 8장 또 내가 치면은 이십장에는 권력되어가요 하나는 그리하라는거요 시킨대로 직접 종으로 입을 쓰는거요 그 구입해서 월간지가 조금 납니다 이 한달에 70회지 설교집이 일그만 그렇게 좋아요 예표시대는 근데 예표의 테두리지 순회시대와서 예표의 설거 들면 안 되거든요 왜 순은 열매매매기고 예표는 예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활책에 있는 목사님들은 월간지만 읽어요 강대상에서 성경본문 안 봅니다 월간지 읽으면서 설교 끝내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월간지는 성경의 일부분 설교집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의 성경은 아니라고요 그 우리 그만하면요 부활폐에 개혁자들 두드려봤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월간지도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표시대에 많이 이목산물 접촉한 사람이 나요 그분의 모든 행위를 내가 지켜봤어요 순수합니다 아 적을 하나에 쓰니 조이다 그에게 수도원 짓는데 힘이 빠져서 쓰러졌다 그때 바울이 와서 생수를 먹여 주더라 꼴딱 깨닉게 힘이 오더라 기동 사무관에 생수병을 받아먹고 힘이 나서 70원금을 쬐다 이게요 그런데 교회에 짓는 돈은 대구에 경건 사대했다 150만원을 65년도 150만원 큰 돈입니다 그때 인건비가 200원 200원 놀라지다니요 하루 일당에 200원 2000년까지 10명 사왔으니까 200원 맞아요 계산이 맞아요 맞다 맞죠 200원씩 10명 사오니까 2000년 나가더라 그런데 그거 끝나버렸어 돈이 없어 그 그날 밤에 야 대구에 가면 돈이 있다 이렇게 이런 바쁘지 한 바쁘지 없다는 거예요 그 몇몇 맞다 같아가지고 여덟달말에 70억 건물을 지었다고 세메터 싸우고 모래에 싸우고 소 한마리에 싸우고 구름 하나 사고 그 일꾼 있나 일꾼한테 이제 하나님 전국에서 모아요 젊은 청년들을 와요 일하러 그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게 수도 건축이 그렇겠다고요 나는 나는 안진보가 바다에 다 지놓고 같지 64년 9일 사이에서 65년 5일에 맞췄는데 나는 10을 갔을 때 다 지놓고 다섯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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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달만에 그렇게 나는 단상 수고했는데 그냥 동참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날도 가면요 만숙기도 합니다 그럼 이름이 나옵니다 새 이름이 그 나는 꼭 대강인데 그는 며칠 있다가 막 금식을 말하다가 그 때가니까 금식을 사실 금식을 나도 우주해서 하나님 금식을 줄라 같은 기도하게 일하지 마라케 아 특별 복받았다 난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식 영이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여 하고 싶으면 한 일찍 해보게 난 일찍도 못하고 오해라고 맞춰봤어 밥먹고 있어 못 겠냈어 그랬어 그래 목사는 간격하다고 나는 하루도 금식을 겨우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이 입을 쓰는 사람은 금식 안신같아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앉았었잖아요 나는 무슨 제가 많아서 시간마다 외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좀 보상해줄 것 아닙니까 자에겐 동산이 왜 무너졌느냐 사람이 짐승한테 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짐승이 사람 이기고 용이 됐다는 거 말도 안 되죠 하나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을 용을 잡아라 니가가 잡아오느라 니가 만든 뱅을 니가 잡아 그래서 십자가 이겼습니다 예수로 십자가 매달리는 정말로 대단해서 했지만요 장사 지났고 율법을 걸머쥐고 토요일을 무덤에 들어가서 8일 8일만에 부활하니께 예수가 할려라 말이요 율법이 완성됐단 말이요 그 비밀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아시죠 그 엄한 율법을 사람이 못 지키는데 예수 한 분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이 패한거예요 완성됐다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이지 토요일은 무덤 속이지 무덤 속에 안식이냐 이 안식교 목사도 바보야 예수가 계획을 해서 닥터도 고쳐놨는데 문장소리냐고 사람이 앞으로 가지면 뒤로 가느냐고 네 앞으로 가야 되죠 또 개시를 기지 종말입니다 종말 중에서 본론적 개시에서 구장이요 남느냐 죽느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인의 편이냐 항충이 편이냐 둘러갈라집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사람이 결정을 못 지워요 다 인 맞고 인을 원하지만 안줘요 하나는 안줘 이미 작정된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여기 왔다고 인 맞는 게 아닙니다 간 사람이 더 많아요 많죠 수없이 갔어요 앞으로도 많이 옵니다 또 갑니다 문이 두 개입니다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다들 들어와서 수륙밥 일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택했으면 남지만요 안 택하면요 빼빼하고 가버립니다 갈 때는 그냥 안 가서 욕하고 가죠 내가 다 봤어요 나보고 욕하면 꼭 가더라도 아 저 갈때 되었구나 또 저 천주교 신부가 왔거든요 그때 수사신부인데 어색해 와서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만 갈 때 되니까요 자꾸 졸더라구요 셀고 시간마다 막 먹여 머리를 못 하셔라 그게 부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우산에 갖고 똥꼭들이 다 서시게 돼요 그래서 또 졸다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달에다 갈더라구요 부부가 가버렸어 내가 볼 때 아하 하나님의 불택한 사람은 갈때면 졸다라는구나 네 졸인기 병이요 병 아니요 병이요 마귀병이요 유두군은 졸다 떨어져서 바울이 개찮겠다 아니지 그러면 오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개시력의 축입니다 동방에 하나님 수료바비인이 학계에서 이장에 하나님 도량을 맺겠다 스그라사령의 머리뚝도 맺겠다 다른 줄도 맺겠다 측량줄도 맺겠다 스그라일장 16대에 여호와가 지시로 돌아오셨다 목줄 친다 목줄 친다 목줄 쳐요 근데 2장에 소년이 청량을 하더라 예루살렘을 근데 생각 없었는데 불쌍가 보호한다 그게 75년도 8월달부터 전삼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영점주다 한국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지금 정보고 복잡하잖아요 지금요 11월달 대통령이 선고적 한데 뭐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작작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프 아시아가 샌배 장막인데 다섯째 납파된지 넷째 납파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예표정들도 이 계시록의 핵심을 모릅니다 인이 뭔지 모릅니다 누군지 이목사님이 인이라고 부활 믿습니다 이목사의 무덤에 나와서 일을 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스가라 3장에 벌써 송아지강 건너갔어요 요소는 예표지 순이 나온다 했잖아요 순이 나오면 뭐해요 세길 말씀 다 세겨 모든 연속에 대한 날짜를 다 밝혀 그래서 초대받아 그러면 사장의 순금정대가 세워진다 그게 5개월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록바벨에 인유로 도장으로 하는 도장으로 수록바벨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다구 손이에요 사명만 달라요 청구자 후진 사명만 달라요 그 아는 사람 알아요 엘리아도 똑같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워지 마라 하면 안옵니다 피워라 하면 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여기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5개월 때 식한 불 나갑니다 그러면 길이 길이 열려집니다 지금은 시켜보세요 동네 개도 도망갑니다 웃기죠 근데 같은 입인데 왜 언젠 불이 나갔고 언제 안 나가느냐 때가 있다 때가 지금은요 집합일 때입니다 지금은 수록바벨에 따라요 막 받습니다 그 지령이 밟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실형기라 그래서 다섯째 나파는 악마덕세 구장은 악마덕세 다섯째 나파는 종들의 실형기 여섯째 나파는 종들의 심판기 여섯째 나파는 일곱 대적 일곱 대적 이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문이 언제 열렸느냐 58년 3월 18일 열렸습니다 연기가 나왔습니다 해와공길 덮었습니다 해와공기는 은혜를 가칩니다 2000여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시험칠력과 일방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사회 51장 17절대로 예루살렘의 분노자는 마셨다 마셔라 그래서 거짓평가에 다 넘어졌습니다 거짓평가가 덮였어요 근데 해석을 계속 해석을 그 받고 예표고나고 술이 나와서 아 이것은 마지막 시험비가 됐었다 그래 마트 24장 10절에 10절에 주님이 당겨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저 한국의 오신이 왔어요 가짜 여수가 그런데 끝까지 견뎌 사람이 고맙는다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준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고 그래서 7장에서 일을 치는 거예요 다른 창사가 다른 창사가 10장에 힘이 셉니다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금여러분 여기에 모셀 갔다 온다면요 우리가 한영회의 대형 막바로 차이 돼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참 어떤 데 그러므로 당각 못 건너가죠 모셀께 돌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같은 당들이 고라당들 사총관들 모셀 친척들 모셀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은 누가 했어요 자기 백성들 유태인들이 다른 민족 아닙니다 다른 민족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 본 자손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뭐가 더 갔어요 뭐가 더 갔어요 잠자는 신 귀신 때 갔어요 그럼 이사 29장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좀 상 좀 주지 아무도 모르죠 뒤쪽으로 이사야 29장 제목이 뭐냐고요 오 손상을 위한 역사 역사 확실해 확실하다 그런데 슬프다 아리엘이야 따불로 연분한 적이 오지만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힌게 그런데 아리엘에 돌고 있는 사람은 10절에 잠자는 신중 잠자는 신중 잠들어 버려 눈은 떠도요 속잠 들어가지요 말씀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눈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권한을 줍니다 권한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래서 눈 밖에 열어줍니다 이사야 이사야 입을 찌려서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사회 백성들은 눈 밖에 막혀버려 하나님이 막아줬다 켰어요 그래서 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한 사람은 있어도 용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또 신명기 29장 사절에도 모세 백성들도 왜 모세를 반대하느냐 기가 눈이 막혔어요 그런데 내가 열고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왜 있기 때문에 땅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택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택자가 모여들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여러분 스스로 힘써도 안 됩니다 용 쓰지 마세요 앉아서 용서는 안 돼요 순종하세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택한 사람은 시간마다 좋고 아이고 설교 시간이 짧다 한두 시간에 좋겠다 그런 택한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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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섬 실행 새로 псих 자유권이 없습니다 자유권은 물고기가 물에만 자료지 밖에 나오면 꼼장 못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원 사는 법이 없어요 자유는 물속의 자유지 그 날씨가 막물속에서 만나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밖에 나오면요 한 시간을 주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지마는 안택한 사람은 님 앞둘 그래서 13만4천명은 다천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힘쓰게 서서 간다면요 미정론입니다 알미남주의 감독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만 예수 따라가죠 그러니까 만세정도는 지금은 집합이 되기 때문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마이집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 자네들이 인정하고 교회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또 타면서도 몰라 모르겠다는 알면 안되지 감찰하기 때문에 감찰하자 감찰하자 그렇게 감춰질 때는 실행기고 쓸때는 나타날 때 나타난다 깜짝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 그 중앙생마시대가 54년 됐는데 우리만 중앙생말하지 장로교에서는요 청앙생도 뭔지 몰라요 개시록 자체를 몰라요 오늘 컴퓨터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아멘넷 뉴스입니다 아멘 미국인데요 USA 아멘넷인데 인터넷입니다 이 뭐냐면요 김사만 목사 아시죠 따로 따로 실시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4일을 포멍해서 사포됐습니다 그 문제요 한국의 내년에 따로 실제 십자적으로 한 사람이고 주동이 나 못하겠다 나간다 왜 알고보니 일하여 2. 2012년도 8월 23 목요일날 나보실시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사만 목사 명성조회가 이원장 측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만 목사는 그동안 한번도 준비위 상임위원회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속으로 모임에 모임에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는 김 목사의 사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만 목사는 지난 5월 말 뉴욕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따로 실시를 적극적으로 원고했으나 두 달 년 만에 갑자기 따로 실시 한국총회 준비 고위 직인 고 최고위 직인 상임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김사만 목사의 사퇴 이유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지난 7월 누저지에서 열린 미기총 총회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해당하는 편이다 홍재철 목사는 미국 기총 회원들에게 한국교회의 상황을 전하며 왜 따로 실제 총회를 유치했느냐고 모르니 김사만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깁니다이 눈 많이 웃지 마세요 내가 김목사 말인 내가 따로 실시가 뭔지 알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지요 뭔지도 모른데로 뛰어들어 이 문제에 대한 말은 모르면 포기해야 되지 웃긴다니까요 또 세계대회인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지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따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다 보신 내용도 모르고 했다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떠드니까요 아이고 겁나 도망가는거지 김사만 목사의 준비위원장의 자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발언을 했으며 한국의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또 홍제철 목사는 이건 한국기대교회 총연대요 한계촌인데 한국기대교회 단계 둘입니다 케레시시하고 한계촌 두개인데 한계촌은 보수고 케레시시를 침보란 말이요 따불시시하거든요 그 홍제철 목사는 2013년 부산 따불시시 대회가 열릴 때 따불시시는 종교다원주의 영공주의 혼합주의를 반대하고 배제한다는 따불시시 대현장을 발표하기로 김사만 목사와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은 준비위원장 혼자 해야할 시안이 사안이 아니기에 역시 김사만 목사는 큰 반발을 받았다 그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자꾸 따불시 대표해서 이야기하니 그 밑에 사람들 가만 있겠습니까 홍제철 목사는 한계촌 주체 6.25 집회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6.25 집회에 나오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우리 둘이 그렇게 김사만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 하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김사만 목사가 스스로 나와서 축사를 하게 됐다 고 말에 역시 김사만 목사는 양측의 큰 반발을 받았다 또 한국에 따불시시 지지교단에서 상임위원회가 단독으로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이 뒤에 이제 이 두사람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거 읽고와 상담을 보고요 납돌려주세요 내용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부실실한 먼저도 모르고 했다는 그 이 원장 말이나 또 그 단체들이 흑안도 빠지니께 갈팡질팡 분대가 분대가 안된다 이게 청왕생 말이에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어둠에 덮이니까 앞에 안 보여 그렇게 2사회 5장 20절에 쓴 걸 보고 다녀 악을 선한에 빛이 어둡네 반대로 그에 대해서 하와가 배하고 죽으려고 선악과가 먹음직하네요 탐심바나네 가지고 싶네 먹음직 보안직 탐나잖아 그쵸 요즘 묻지마 살인이 생깁니다 왜 내 칼로 내가 찌른데 왜 간섭해 그 말 됩니까 그것도 좋은다 칼이 온다 칼이 온다 칼이 온다 줘 칼이 온다 줘요 여러분 밤에 가서 조심해요 누가 같이 찌른다니까요 입맞은 종군 참사가 지키지만 안맞으면 죽을수도 없어요 있어요 죽을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면 막 찔러 버려 요즘 애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세건 전국 세건 났어요 괜히 아무 상관없는데 찔러 버린 거예요 참 포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선지서가 종말을 받을 때에 다 개시록에 집중되는 거예요 개시록은 열면요 장식부터 종이 연결되는 거예요 배비 개통에다 그 따봄시시 할아버지 누구나 뱀입니다 다 모시지 고수가 조상의 뱀이라고요 금 개시록에 뱀용을 잡으면 따봄시 끝나는 거죠 오늘 인터넷에서 설교를 종이고 사는데 개시록 17장 하더라구요 옛날 설교했지 재방송인데 일곱머리 10불에 대해서 하는데 16장머리까지 해요 노마까지는 일곱대는 이유라기 2시 예이고 예 안에 개시록에 13장에 받아서 바다 바람이 불었는데 짐승이 한마디 나왔죠 머리가 몇 개요 일곱대 그 이유는 한나라가 여러 나라거든요 공동체인데 그렇게 모르는 가만히 계시지 왜 개시록을 해석도 못 받은 분이 개시록은 이내로 목사 받았어요 그 외에는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목사님은 사도직이지 선지가 아니에요 개시록은 선지하는 것이 사도가 못해 남의 사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요 해도 안 돼 인정 안 돼 모세만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 바울 12사도는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수록바벨 인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 할 수가 하나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시 하나님이지 네 나나 아무나 맘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1절에 스타리나옵니다 북극집에 자정한 떨어진 개명성 이것을 계속 팔짱이고 28절 구절을 보면요 개일자가 나옵니다 북방 연계가 나옵니다 그때 연결해라고 시원을 세웠어요 그 시원이 249장에 중앙재단 시원입니다 작금 국뽑무 봅시다 2절에 제가 무조강을 무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가 공개가 그 연구명의 연기를 나요 어두워 지며 또 항충이 항충이는 해충인데요 들에 막 곡식 뜯어먹는 그런 해충인데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청갈의 건설과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어여 실장사지라도 해충이 내말이 나오지요 내적 항충이다 항충이 나온다 그 미역국 속은 나온다 이 말이죠 저희에게 이 시대에 땅에 풀리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자 노아 또 같은 대충이 제림이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뭐 만들어 살았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청경기 기간은 안 나와요 상당히 오래 만들었습니다 노아 500세의 아들 낳는데 600세의 방주 탔어요 120년 연대를 받았는데 483개 그 그 안에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방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방주 없는 사람은 물에 장사 됐죠 그러면 육체구원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서 마태 24장 37절에 인자 볼 때는 노아이들과 같으리라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인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에요 인이 고무도장이 아니고 주님 필요해서 말씀해 전부 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서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귀로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가 입맞는 길이에요 개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역사적 아니고 복음성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들으면 청년이 와서 도와줘요 청년이 밀어붙이는 거에요 관건 역사로 우리는요 순정도 못해요 순정한 마음이 좀 작심 3일이요 그 성령이 도와준다는 성령이 도움이 6월절 따라가는 사람도 오신절 성심받고 일했죠 안 한번 못해요 오늘 천만절떨요 남정 여정에 나오는데 134천명이 성령의 관건 역사입니다 철장가 섭니다 근데 안택하고 아무런 중이 아니고 이미 다 정해놨어요 자리를 정해놨다니깨요 그 자리안 자리안정한 사람은 때가 되면 가야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이다 만들어진 했겠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빼고 받고 바꾼다면요 우리 사도팔쪽을 다여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됐다고요 그 몰고 많으냐 예정도 사람은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순정도 잘하고 복종도 하고 예정한 사람은요 이것은 완전히 마음 자기 맘대로요 달라지질 않아 속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됐더라도 속사람이 저 온유 겸손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도 나도 다 말세종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 고라당들이 모시게 돌던지겠어요 누가 너를 우리 자판장 삼았느냐 니가 누군데 우릴 끌고 남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하나님 선민이 알았다면 모시한테 대항하겠습니까 네 모시가 유복답다와서 하나님 없들어간 하나님 이별선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내한테 몇 개십니까 이 폐핵한 자식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모시는 얼마나 고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세야 비켜 내가 죽여버리게 죽여면 안 되지요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야 예 여러분들도 말씀에 복종하시고 말씀에 꼭 같이 따라야 되지 마시팀이 아니면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럼 항충이가 나오는데 막이 들린 사람이 항충이요 항충이는 고집쟁이야 막이 막약 막약적이야 나이가 쓴 사람은요 절대로 고분고분이 없습니다 뻑뻑한 것이 신경질적이지 목소리로 푸지 그 성령을 우리 다담어주는데 예수님도 성질에 가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븐이 나가지고 막 뒤집어 붙습니다 그 신경질 아닙니다 보고 안받으니까 우븐이 났다 우븐이 두 개입니다 우븐이 꺼요 그래도 깡패 같은 또 부분도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렸고 우븐은 남 이만 복무 받을까봐 걱정돼서 불이 난다 그 항충이가 활동되는 5개월입니다 그 노아도 방주를 150일만 무리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아라하타 산에 묻히고 7자 남았는데 1년인데 5개월이 며칠입니까 150일이죠 그 5개월 동안 황충이가 누구를 괴롭히느냐 입맞지 않은 사람만 그게 아무리 지금 정토리게도요 학교에서 모르고 예언서 모르면요 황충이 앞에 꼼짝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황충이들이 안죽입니다 괴롭히죠 다섯 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오늘 강대장 지키는 목사님 덕나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심판 받을 5개월 때는 죽임이 없어요 어디가 죽어야 되느냐 후산녀가 봤을 때 후산녀 대안에 빠져서 카드에 죽은 심색하려 그 그때는 조금 더 맘대로 못 죽어요 그 5개월에 입맞은 종들은 철장 마셔가 왔어요 물가 부려 못한 건설 온 세계 초대받고 북쪽의 가수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첫째 나팔과 다체체 정반됩니다 첫째 나팔은 죽여버렸어요 8장 7절 보세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색인 우박과 불이 나서 노동자가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땅에 쏟아지면 땅에 3분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에 3분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 탔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구장사절에는요 저의 길이 시대에 땅에 풀리나 푸른것이나 각종 순목은 해야지 말라겠어요 무슨 뜻이냐 교회는 가만히 세우더라 교파도 총회도 가만히 세워주고 사람들만 손만 잡아라 건물도 끄낭두고 교회도 끄낭두고 그냥 사상만 뺏어오라 그게 마귀에 마지막 미역이다 그 말 이게 오늘 협상 중입니다 다원론입니다 러시아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58년부터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크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속에 보니 가짜 더러워 인이 없어서 사도들의 사도들의 필요상 교회는 성령인입니다 성령인 영원군입니다 성령이 보증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 바다에 천국 갑니다 예를 들어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려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고로시 2장 15, 11절인데요 종말은 하나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장 성신도장이 아니고 예술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명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또 순수하게 정말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지금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시간마다 검사입니다 그 안된 가야되요 하나님 못맞았다 나 아무 관계없다 감동이 안된다 무슨 말 알았지 못하겠다 셀금을 타면 맞춰오르면 딱 문제있죠 문제는 오제래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 고통이 인맞이 못하면요 오길 들어오면서 계속 고통이 후산에 바가지 가는 것 그쪽으로 죽음을 조건 성실을 받아도 하나님 못맞으면요 육체는 구원이 없어요 즉 개시록은 육체구원입니다 영원군 말하는 아닙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모세 뒤에 250만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만 만났고 어른 다 죽으신다 어른이 60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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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야됐어요 그 10년 뒤에 3년동안 수많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12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12세자만 남아 120분만 남았고 우리 수록바벨 역사가 58년부터 남았는데 전국에요 예표 종교회가 100개가 됩니다 한 4천명이 됩니다 우린 지금 150만명이 안되지만 그 문제 전쟁이라면요 이게 마신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모여줍니다 다 안됩니다 인마트로 작경사람은 남습니다 4등대 13장 했죠 바울이 보금전하는데 아이고 은혜가 내리니까 이 동네에서 좀 오래 합시다 야 올해 하나 짝짝이 하나 구원 밖으로 작정된 사람만 믿는 구원 밖의 작정되어 구원 밖으로 작정되어 있지 작전 안되면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집이 예수합니다 도요 그렇게 총을 치고 새벽마다 잠도 못 잔을 더 예수합니다 고 자 심지어 밖에 사람이 새벽 정치만 교회 온다고 해요 실제로요 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아주 강행한 자체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속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항충입니다 고집셉니다 남대기 직원 못 삽니다 이들은 그만 미세요 지고 살아요 이고 살아요 진리를 이기지만은 육쪽으로는 제의됩니다 그래서 예비한 말들 갖고 그 머리는 머리에 금같은 멸류감 비슷한 걸 썼어요 금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승리 기세고 항충의 모양은 오늘 이방종교나 기력적 타격주의는 겉으로는 아주 명예가 있고 박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갖고 아주 정당성을 가집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면 또 철형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변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당을 가 각 컷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근처가 있다라 꼬리 다섯 달 5개월 할랍니다 너한테 똑같습니다 방주는 5개월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개개 사자라 어느 단체들이 대장이 있죠 뭔들기도 고소가 있습니다 방패대장도 있고 공상당 대장이 스타린 후척포 우리는 이여신이 무리 대장이요 그렇게 무지개개 사자라 히브리음으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은 파멸이란 뜻이고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다 파괴자란 뜻입니다 첫째 하나는 지나갔으나 12절까지가 첫째 하가 5개월인데요 다섯째 낙박 속에 하가 2개 들었습니다 하나 들었습니다 12절까지가 첫째합니다 13절부터는요 여섯째는 천사 낙박하는 둘째합니다 이거는 마흥두달 수정통신데요 아직 또 이후에 화 둘이 일을 잃었다 금 58년에 예표종이 개수로 해서 받고 언제부터 첫째 하가 오느냐 5개월이 언제부터냐 그걸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첫째하냐 알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한라이 쪽에서죠 5개월은 8월 24일부터인데요 초막전 온날 7월 15일부터 40일에서만 8일 어저께 개선하냐 정월 24일에서 150일 빼면요 8월 24일이요 개선하면 돼요 그 70주 가운데서 한일에 7년 후산년반에서 후산년반 잘라내고 전산년반 그게 69일에 반영이 70일에가 회복인데 알곡에 모이는 것은 전산년반에 모여요 후산년반을 축적이 가는 것이요 그저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끝나는 날은 정월 24일을 딱 이어됐어요 거기서 개선하면 돼요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주님이 인판에 따라가면 되고 그 악마가 특수했으니 하나님께서 종들을 컨셉을 안 됩니까 그 컨셉학교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이 되지 도망가면 안 돼 자격이 상실돼 그래서 요소 관련된 온민족이 다 버려도 모세를 따라갔어요 왜 모세가 이제 하나는 대인 대행자요 그 이 시대에 수로가들은 누구 대행자요 재림주 대행자요 재림주가 하나님께 책을 받아서 1인복 7명과 책을 그 받은 예수님이 또한에게 해석을 그 그 책을 넘겨줬어요 원문을 원문을 넘겨줬어요 그 해석을 이내자가 받았다니까요 받아놓고 돌아가셔서 예표기 때문에 그저 거기 안수받은 사람이 수록바벨인데 넘겨받은 거예요 좀 복잡하지요 그래도 가야돼요 그 막연 알아요 이 재단을 공격해요 여러분 공격해요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 말이나 공주의 용의 말이나 듣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목상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낙이 때들이 뭐라 하느냐 예수랑 갑니다 이 귀신들 지가 귀신이면서도 귀신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체한 거예요 예수가 뭐 젤 질십니까 예수가 뭐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하나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고 마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정상입니까 눈을 왜 감습니까 왜 까만요 누가 까불어갑니까 마귀가 까불어갑니까 마귀가 까불어갑니까 마귀가 까마까만 눈 까만 눈 까만 너 이제 채목서가 뭔데 죽으니까 눈 까먹으려 눈 까먹으려 그 마귀만 들을까 안될까요 안드로야 되지 예배 시간은 아주 명량하고 깨끗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부패밥상입니다 부패밥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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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집가서 졸면 영양간대가 돈주고 요즘 3만원이지 고급은 5만원이지 5만원같이 먹고 옵니까 못먹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프게 배아프고 돈이 아까우니까 많이 먹으니까 배탈 났어도 배아프고 부패는 우리는 갈 5천원짜리 칼국수 먹지 그 감안이 됩니다 이 그 모든 예언서에 피가 어둠을 변론했는데 어둠의 계통은 마귀펜이고 에베스 6강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혈관이기 아닙니다 목소리가 바탕이니 아니에요 그상 사상에 하나님이 택했느냐 하나님 쓰느냐 그 문제지 공중악의 영역했어요 예 얻음의 주관자라겠어요 그게 예빈입니다 용중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왕세계 나와서 54년동안 세계를 다 망치놨습니다 그 우리고 가서 찾아오랍니다 꿈을 힘들어서 찾아오죠 우린 몸을 빌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러서라 없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 그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 몸이 없어요 영이시요 우리 몸을 빌려다 는거요 그 빌려집 드릴까요 성신임 성신임 나를 주관할 때에 험같이가 없도록 곱게단장 하라고 했잖아요 여름몸과 설마요 몇 대기 몇 대기요 얼마 붙지만 데려갈까 여름몸팔면 얼마 받겠어요 돈 안나봐요 흐흐흐흐 나이 많은 사람이요 돈 백만원 붙여도 안 가져가요 그 갖다가 백만원 절이 못해 적어도 천만원 붙여야 장사칠해지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엄청난 귀하게 금멸일관 씌워서 쓰겠다는데 그렇게 그게 눈이 눈이 기가 열려야 되지 안 열리면 못 못 알았죠 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항축과 싸우러 가는 길인데 학계에서 서그라서를 외워야 됩니다 그 사상을 말씀 사상을 70년에 외워져야 됩니다 70년에 하나이 돌아왔다 75년도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종말을 말할 때에 충성된 종교대라는 거죠 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정해놨다 율법대 은혜 때 한란때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으면 충성도 될 수 없다 우리는 때를 알고 왔지만은 우리 바깥 사람들은 이 한란때인지 은혜 때인지 율법댄지 모릅니다 어두워져서 안보입니다 성경들과 호소를 합니다 지금이 낙하시대인데 은혜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땅하면요 푸티내로 옵니다 푸티내로 옵니다 일곱째 머리에서 후초포 후계자거든요 여덟제방입니다 저것이 명령받고 노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야 내가 살았을때 말했잖아 모세율법 시편 선지자의 말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때 내가 성경도로 부활했는데 왜 압니다 왜 뜨뎁니다 왜 뜨뎁니다 왜 뜨뎁니다 모든 선지자가 수리빨벨고 말했습니다 수리빨벨고 말했습니다 수리빨벨 익한다는 것 그런데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12장 30절에 따라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지 예수 따로 하면 예수 대적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보냈어요 바울 보냈어요 함께해야 되죠 그때 유대인들은 안합니다 함께 안합니다 무식해서 못한답니다 고기제하고 못간답니다 그 모를 술받고 농사꾼입니다 그 함께하는게 좋은데 말씀인데 함께 가야되는데 말씀은 저천만은 못생기면서 안되겠다 따라하겠다 따라할게요 함께할게요 함께할게요 함께 그 외모를 보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리가 나오느냐 본문이 그대로 되느냐 연대가 나오느냐 그저 말씀이 자유를 주지 진리인데 그러면 그 13절에 여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내가 더러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음성이 나서 나파를 가진 여섯째 천사 있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대에 결박한 내천사 7장 1절에 내천사 바람쥐 잡으라 했죠 다른 천사가 이를 다쳐서 있게 바람쥐 놓으라는 것 노아주라하며 내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렁 사람을 다쳐서 있게 남삼부리를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을 파일이 됐잖아요 입장만을 정했어요 이미 중동전쟁에서 20억이 주문다 한 작정했다고 3분이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단 말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비밀인데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할 때가 정을 며칠 날이죠 524일날 그는 그 나왔고 시간은 12시 되겠죠 오전 오전 시간 끝날 때가 그 연대는 이제 그때가 맞죠 내년도 내년이다 2014년대다 북방하려놓으면 그 다음에거든 그게 우리만 알지 난산몰라 비밀이에요 연일이 시작해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성격 차단했다고 할게요 항추 일어나면 그러면 10일 하려면 그 다음에 정을 4일 우리 12시 안 올라가면 빵 하면요 그 다음에 3차 전쟁 20억이 죽고 그 다음은 수정통치 마흔 두 달 이렇게 시간뿐이 정해졌다니깐요 근데 16절 마병대수는 이만만이니 이만만은 2억입니다 2억 2억 군대인데 내가 그들의 소를 들어 놀아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총이에요 원자총 원자포 머리에 꼬리가 다니는 거 봤어요 꼬리에 머리 단어 봐서요 어떤 동물이 머리는 머리지 뭐에요 꼬리에 머리가 달려서 총 총 총을 잡으면 총 구멍인데 가는다 우리 머리가 거의 머리가 산짜인데 고고 꽃 조절해 가지고 여쭤서 방아쇄 땡기입니다 총을 또 안보셔야 알수있나 누가 총알아주세요 총 우리 강등 총도 필요하실 때 아내가 총리는 대화가 자세한 가족들 또 누구 또 스티브가 보소 먹으려고 자 머리에 꼬리에 머리가 붙었더라 그런데 유황이 나와 핵이 핵이나 핵이 이세지 않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 1을 사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미 3세제 결제 돼 있어요 전쟁 나와야 알지 몇 명이 죽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장세부터 계실까지 딱 시간불 제한 체결하세요 시간불 짜놨다고 그 그 거기 해당된 태어나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막이 편했을 정도도 나와야 되고 국가도 나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나와야 되고 그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왜 그럽니까 시끄러워 내일은 내가 하는 거야 꼼짝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하신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 이사 43장 13절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느냐 41장 4절에 내가 마음대로 정했잖아 대처도 내가 정했지 그래서 아담도 예정 속에 간 겁니다 아담이가 넘어진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책임을 제가 저희대 안 넘어지겠다고 그 피시비시가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진 거야 마치 여름에 이렇게 될 때 새 옷을 입혀서요 나 넘어지지 말고 빼리지 말라고 하면 나가면 금방 대로거든요 그 뚜드리펴면 됩니까 그 막 뚜드리펴면 안 넘어집니까 소용없어요 넘어지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진 것은 예수님이 계시잖아 율법이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있잖아 은혜로 영원은 살렸지만 육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란시대 예언의 등불로 들려줘서 그 빛으로 이기고란 우리는 아무 건설가 없어 우리 몸만 쓰임만 받는 것이지 그래서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반전 역사 푸른색 순 나게하여 젖대 열매 이루어지네 순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을 만들어줘야 돼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는 일곱 명이 와야되지 일곱 명 성령이 순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정되야되지 예정밖에 사람은 와도 안해준다 이게 우리 전도하는 거요 누굴 예정 모르니까 아무나 데려오는데 대략 놓고 됩니까 가버린 졸다 가버린 안 택했다 택한 사람은 눈이 딱 떨어져서 기가 열려가지고 오고 이런 소교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예 예를 들었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여하자 주문 못한 게 느껴져서 늦게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꿈 안되고 주문 가까운 교회까지 뭔데 뭐하나요 느껴져서 자신이 왔을 거 아니요 음 그래서 본문 대로 가자 이마 본문 대로 요 본문의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주님 추진해서 그대로 하고 딱을 맞춰서 구약의 말씀이 종말이니까 어긋나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가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총입니다 총 총열 총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하지 않다고 보세요 불택자는 해결 못해요 막이는 해결 안해요 택한 자만 해결합니다 저는 해결했어요 많이 해서요 아주 많았죠 할 게 없잖아 다 있잖아 그래요 지금은 실험받다 보니까요 은혜시대 해결과 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고 그 깊이가 높이를 은혜시대 유치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만 만만 받지만 이제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가 또는 보고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가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우상승 되거든요 다 원론인데 자기보단 더 힘이 더 있으면 신인 줄 알고 지카줄 엎드리지 하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숭아 음행감 도덕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성전 방마당 짐승의 개통 항충의 개통 죽을 사람 아마 같은 데 불타 죽을 사람들은 뭘 못해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해결 문제였죠 해결합니다 머릿속에 해결합니다 만점평화 우리에게 주어 진도의 나래 남은 자리에게 하옵소서 해결 못한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 보지 말고요 자기를 살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가 잘못이 많아져고요 잘못이 못할 것 같지만 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읽고 들어 그럼 가슴 아프지 내가 초막절에 싹 지워버릴 테게 하루에 제깔 취하는 거예요 새길 것 새겨서 스그라삼장 구절입니다 이사 이시보장에 올해에 포도주를 시간보다 먹었더니 초막절에 가서 사망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강건 역사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우리 재단에 사명이 선구자 사명인데 다 선구자지만은 그 대표가 있죠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가 되겠 대표를 중심 하나가 모세를 중심에 하나 된 사람이 요소를 232만이 그 미우나 공우나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오래를 알아서 일법을 적혀서요 근데 성심 못받은 백성들은 모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걸려넘어진 거예요 그 정말똥 수립밥에 물들어졌지만은 다른 줄 좋지만은 풀택자는 걸려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 줄이냐 그게 물을 물이 뜨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이 강단이 합계 계속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난 이래도 못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게 했다. 실수가 투성이지만은 초막제를 기다리면서 고친 달을 믿으십니다. 해계가 문제입니다. 해계 그 마침 말씀드렸습니다. 둘째하는 본론이 13장인데요. 둘째로 피하려면요. 백성들이 예비체로 가야 돼. 예비체가 12장 6절이에요. 첫째하는 하늘로 가야 돼요. 입맞은 종들 증거 마치고 둘째하는 따라가던 양떼들이 올라 못가도 예비체라서 3년 반 양족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하고 올 때는 불바다 될 때는 바닷가 하나 밀실에 가서 잠깐 보호하면 돼요. 그래서 천연실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인만 따라가면은 이를 못맞아도 따라가면은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팔장선가 부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제공기만 하나님의 주제공기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성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성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성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 물가에 인도하시여 한몰이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성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자격 완전단장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요 그 사랑 속에 성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예수여 오시옵소서 11초 맞췄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많은 허물과 실수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이 몽땅 걸머쥐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저희들이 칭량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련을 받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 끝에 사랑을 깨닫고 더욱 연계가 자라나서 시원산에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하가 오고 있나이다 항충의 한란이 오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밤에 잠이 들은 나이다 이제 어떻게 일을 가지나가서 일을 최대하게 싸우니 강건적인 역사로 예정한 종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시간 나와서 첫 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마홍두달 둘째 학올 때는 예비차 각각 국가에 있어서 예비시켜서 새시도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밤에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자행자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도효안의 계시력의 해석을 따라서 열매 몇도록금 끝까지 순종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복종하고 마귀 참석을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서 남은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십일조각에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자자손손이 세시를 복을 이루도록금 인도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1 3 3 4 4 감사합니다.